감자싹 손바닥농장 손바닥농장은 집에서 미리 감자 뿌리와 싹을 넣어서 심습니다. 이렇게 별나게 심는 까닭은 재배기간이 길어 당연히 수량도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지역적 특성 때문입니다. 4월 이상 기온으로 감자싹을 삶을 때가 많아 이렇게 감자 모종을 심고 그래도 서리가 올 우려가 있으면 부직포로 덥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감자싹이 삶길 만큼 서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무멸칭에다 감자 모종을 심을 때 일단 작은 한뼘 파서 심고 흙은 밤주만 덮습니다. 남은 반은 지금 감자싹 정리할 때 덮을 예정입니다. 감자싹이 작은 한뼘 정도 자라면 감자싹을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사실 감자싹 정리는 감자를 심어본 분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주발농장을 가보면 그대로 키우는 것도 많고 정리해 주는 까닭을 모르고 하는 것도 많습니다. 손바닥농장은 텃밭농사 공부방인인 만큼 감자싹 정리와 감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통으로 심었던 쪼개어 심었던 심은 감자에는 여러개의 눈이 있고 그 눈마다 싹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 감자에 나온 싹과 감자개수와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올라오는 감자싹이 많을수록 그 감자싹 줄기 하단마다 감자가 열리니 당연히 줄기가 많을수록 감자개수가 많습니다. 그 열린 감자가 다 굵어지면 싹이 많을수록 좋겠지만 불에 섭소한 양분과 잎에서 만들어진 동화양분은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자싹대가 적으면 열리는 감자개수가 적은 만큼 감자는 굵어지고 감자싹대가 많으면 감자개수는 많은 반면에 감자알이 적으니 싹대를 적정수만큼 두어야 합니다. 그럼 몇개가 적정수냐? 그건 한마디로 단정짓지 못합니다. 시기에 비한 감자싹이 자란 정도를 감안해야 하고 또 수량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굵은 감자를 원하는지의 텃밭주의인 의도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자싹 정리를 위한 안내에서도 어떤 분들은 한 줄기만 어떤 분들은 두 줄기를 남긴다고 합니다. 어찌하든 그대로 두어서는 굵은 감자 보기 어려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감자는 줄기와 잎이 무성하면 일단 그렇지 않는 것보다는 더 많은 감자를 캘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이 고구마와 다른 점입니다. 그렇다면 순도 많이 남기고 그걸 무성하게 키우면 포기당 많은 감자를 캐지 않겠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간격에 심은 감자싹이 클 수 있는 공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간격을 많이 두고 심으면 가능하겠지만 포기당 소확량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물 자체가 갖고 있는 포기당 소확량 한개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면적당 소확량입니다. 손바닥 농장은 큰 감자를 원하기 때문에 대부분 싹을 한 개씩만 남기고 거기에다 마그네슘 연면 시비로 잎을 오랫동안 유지하여 7월에 감자를 캐웠습니다. 재작년에는 대서품종을 이렇게 하였는데 글쎄 굵은 감자 속은 이렇게 비어있는 것이었습니다. 붕소부족인지 칼슘부족인지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한 자료에서 대서품종은 감자를 너무 크게 키우면 속이 비울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토끼 소뚜껑 보듯이 그 뒤부터는 싹대를 평균 두 개씩 남겼습니다. 이것도 자람이 늦은 것은 한 개 자람이 아주 왕상한 몇 포기는 세 개도 남겼습니다. 또 감자가 너무 크니 신기하기는 해도 먹을 때마다 쪼개어 먹으니 이도 불편하였습니다. 고추 방아다리 밑을 정리하든 감자 싹대를 정리하든 순이 작은 한 뼘 나왔을 때 하는 것이 알맞은 시기입니다. 올해는 감자 싹대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뿌리 양본이 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일찍부터 순정리를 하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감자 싹대가 급격히 자라는 시기는 잎이 어느 정도 나와 광합성량이 늘어날 때입니다. 그렇다고 감자 싹이 다 자란 다음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감자순이 자랐다면 벌써 줄기 하단에는 좁살만한 어떤 것은 유리구슬만한 감자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감자는 수미감자이지만 싹대는 평균 두 개씩 남깁니다. 올라온 여러 싹대 중 자람이 좋은 두 개만 남기고 뿌리에서 뽑아납니다. 막 잡아 뽑으면 시감자까지 통째로 뽑혀 나올 염려가 있으니 남은 것은 한 손으로 누르고 잡아당깁니다. 여기처럼 가지가 여러 개여도 한 곳에서 나온 것은 같은 싹대이므로 이건 그대로 둡니다. 순정리를 하다가 꽃이 핀 것이 있으면 따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광합성한 양분이 그쪽으로 가는 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정리를 마쳤으면 감자 심을 때 반만 채운 구덩이 이제 채워줍니다. 감자는 아시다시피 그 열매가 등이 줄기입니다. 열리는 위치가 시감자 위 줄기 하단이 열립니다. 시감자가 얕게 묻히면 자연적 감자는 땅 위에도 열립니다. 땅 위에 열린 감자는 독이서 먹지 못합니다. 올해는 이런저런 일로 감자 순정리가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남은 싹대가 무럭무럭 자라고 그 많은 잎을 통해 얻은 탄수화물을 줄기 하던에 차곡차곡 쌓아둘 것입니다. 정식하고 20-30일마다 추비를 하였다면 이제 광합성에 대비한 농부의 할 일이 있습니다. 광합성이야 감자가 하겠지만 농부는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광합성은 식물이 잎에서 이루어지고 잎의 염록소 중 마그네슘이 한 구성원소입니다. 물론 다른 요소들도 있겠지만 농부는 그 마그네슘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밑비료로도 마그네슘을 주었겠지만 이때는 연면 시비로 90일마다 정기적으로 살포하면 잎이 오래도록까지 황화현상이 오지 않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마그네슘 연면 살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광합성 작용이 왕성한 올 중순부터는 감자밭이 마르지 않도록 관수를 해야 합니다. 감자가 말라 죽을까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광합성 작용은 다들 아시다시피 공기 중 이산나탄소와 뿌리에 섭수한 물로 태양에너지 힘을 빌려 합성하여 포도당을 만듭니다. 여기에서 농부가 해야 할 일은 이 합성 작용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특히 이 시기는 우리나라에서는 건기에 해당하니 감자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기도 합니다. 연면 시비는 못하더라도 이건 꼭 유념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계속 관수를 했으면 안됩니다. 다른 작물과 마찬가지로 감자캭이 최소한 보름전에는 관수를 하지 말아야 저장성 높은 감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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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